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철원군 민통선안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이틀 연속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강원도 가축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철원군 원남면 민통선에서 폐사체 2마리가 추가로 발견돼 환경부의 분석 결과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철원 민통선과 경기도 연천 민통선에서 잇따라 멧돼지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활동성이 강한 야생 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접경지역에 폭넓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바이러스 유입이 확인되면서 바이러스 남하를 막기 위한 긴급회의가 오늘 강원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접경지역 단체장과 군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접경지역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도록 차단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철원 민통선에서 금지되어 있는 총기나 올물을 사용한 멧돼지 포획과 피해 방지단의 인원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러스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권장하고 있는 접경지 인근 지역 양도농가의 돼지수매 후 도퇴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혁신 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게 된 데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경제력을 분산시켜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장들은 업무 추진비 대부분을 서울에서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립공원공단을 마지막으로 원주의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 부처의 외청이거나 본부가 원주에 없는 곳을 제외하면 9곳입니다. 이들이 지난 3년 동안 기관장 업무 추진비로 사용 한도는 약 5억 원. 이전한 지 대부분 3년에서 5년가량 지났지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비친 이들 공공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 사용액은 전체 업무 추진비의 43%로 원주 사용액인 39%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업추비를 쓴 3곳 중 2곳은 두드러지게 서울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서울에서 6,600여만 원을 썼지만 본원이 있는 원주에서는 불과 1,000만 원을 지출하는 데 그쳤고, 신평원도 서울에서 전체의 60%가량인 5,800여만 원을 쓴 데 비해 원주에서는 3,100여만 원만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관광공사와 보훈복지의료공단 등도 서울에서 사용한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국회나 주요 부처나 사실은 지방으로 그분들을 부르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에요. 만나는 이해관계자들도 되게 많아요. 동선이 너무 크시다 보니 저희가 이제 거기서 만나는 유관기관들도 많고. 한편 3년 동안 1억 2천여만 원을 써 가장 많은 업무 추진비를 집행한 도로교통공단은 60%가 넘는 8천만 원을 원주에서 사용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멘트 공장과 석탄 발전소들이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과거보다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설비 투자를 늘리고 연료 구입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 생산 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의 95% 이상은 질소산화물입니다. 외부로 배출돼 햇빛과 만나면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만들어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내년부터 기준을 초과하면 배출 부과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쌍용량회 동해 공장의 경우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나 폐합성수지 같은 순환자원 사용량을 늘려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8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석탄 발전소들도 환경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3층 남부발전이 지난해 30억 원을 들여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설비를 보강한 데 이어 GS 동해 전력도 올해 11억 원을 들여 2호기의 탈질 설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정비 기간이 지난 1호기는 2021년에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비 개선을 마무리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질소산화물 농도가 현재 35ppm으로 배출하던 것을 15ppm으로 낮춰서 배출하게 되고요. 이는 법에서 정하는 배출 허용 기준의 약 30% 수준입니다. 연료 구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3층 남부발전에 이어 GS 동해 전력도 올해 들어 황성물이 적은 유연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유황탄을 사용하면 구입 비용은 늘어나지만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지난 3월 치러진 동시조합장 선거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최근 만료된 가운데 도내에서도 많은 인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운동 제약이 많아 매번 불법 선거운동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훈 기자입니다.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는 48명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공소시효가 만료된 최근까지 3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30명 가운데 현직 조합장은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유형으로는 금품 선거가 가장 많았고, 흑색 선전, 불법 선전 순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얼굴 알리기가 어려워 매번 불법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도 위반 행위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선거운동이 제약돼 깜깜히 선거가 반복되고, 금품 선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제도를 신설하고, 문자 전송과 배우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위탁선거법 개정안만 8개입니다.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건의 개정안이 발의됐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3건의 개정안이 추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내야 다음 제3회 조합장 선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 불법 선거운동이 줄어들고, 조금이나마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희입니다. 강원도 내 송전설로의 지중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강원도의 송전설로 지중화율은 1.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송전설로의 평균 지중화율은 12.4%로, 5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어 의원은 지역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압 송전설로가 많아 지역 개발과 경관의 피해를 보고 있는 곳에는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의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난 8월 수출은 1억 6,93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료용 전자기기와 합금철 수출이 많이 줄었고, 국가별로는 일본 수출이 7.2% 감소했습니다. 강원도의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 오다가 지난 7월 0.6% 감소했고, 8월에는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풍랑특보 속에 양양죽도해수욕장에서 미국인 남성 1명이 실종돼 수색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양양죽도해수욕장에서 30대 미국인 남성 A씨가 술을 마시고 바다로 들어간 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와 수색인력을 투입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돼 있었고, 해경은 연안안전사고 위험 예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한 상태입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영월 덕포리에 올해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공단은 오는 2023년까지 333억 원을 들여 영월역 인근 덕포리 1원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상권을 살리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건설합니다. 영월에 천연자원인 다슬기를 지역 대표 산업으로 키우고, 인근 전통시장과 연계한 복합센터를 세울 예정입니다. 공단은 지역소멸위기에 놓인 폐광지역별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형 폐기물을 간편하게 신고 배출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태백시는 애플리케이션 여기로를 활용해 가구 등 대형 폐기물의 배출 희망 날짜, 배출 장소, 품목 등을 입력한 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인터넷으로 신고 필증을 출력해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원주시 노인복지관 문막 분관이 내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728제곱미터 부지에 24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복지관에는 체력단련실과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문막 분관은 상지대학교에서 원주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합니다. 원주시는 문막 분관 개관으로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웠던 원주 서부권 어르신들의 변이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